7과 여기가 사무실이에요. 대화 1 대화 2 대화 2 여기가 기숙사예요. 이건 기숙사 열쇠예요. 감사합니다. 그런데 저게 뭐예요? 가족 사진이에요. 7과 EPS 토픽 듣기 1에서 3번 들은 것을 고르십시오. 1번 여기 2번 시장 3번 베개 4에서 5번 다음 그림을 보고 알맞은 것을 고르십시오. 4번 1 사무실 2 세탁소 3 화장실 4 기숙사 5번 1 지갑 2 여권 3 이불 4 거울 3 5 1 2 1 2 1 2 2 감사합니다.